1 구독자 김중 아무것도 안 들어오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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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아무것도 안들어가지 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하트가 다섯개 들어왔다 지금 어 어 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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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방탄 호비예요 구와바구와바 호비를 유혹하네 여기는 공항 입니다 우리는 자카르타를 갑니다 자 우리 이쁜 아미를 보려고 지금 이렇게 놀랐지롱 지민이다 어?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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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글라스 벗어달라고요? 댓글도 없는데 내가 생각해 댓글도 없는데 선글라스에 관한 댓글 하나도 없는데 어? 오빠 선글라스 벗어달라고요? 아 그래요 알겠어요 또 여러분들을 원하시니까 안 온다 이런 건 좀 비밀얘 가지고 있어야지 안돼 이거 오빠 해줘야 된다고 오빠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댓글 없는데 여기 갈까요라고 있어요 나갈까요 어 나갈까요 짜잔 아니요 아이고 자국 남았다 오늘 자카르타 가잖아요 그쵸 오늘 아무 스케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제가 머리를 하고 왔어요 아 머리를 하고 왔어요? 어? 랩몬스터다 곧 생일이 랩몬스터다 밥 먹다고 왔어요 어? 비다 형 네모야 저 생일이에요 왜? 오늘 생일이라고 머리도 했네요 네 형 네모야 생일이잖아요 정국이는 동생이잖아요 비는 제 친구고 형은 형이잖아요 그럼 형 뭐 해줄거에요? 저는 뭐 어쩌라는거냐 아이고 아이고 형이 형들은 지금 약간 약간 뭐야 형들은 생일이니까 형들이 뭐 해줘야지 죄송합니다 형이 죄송합니다 왜요 우리 지민 우리 지민은 어? 정국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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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조리 무지티가 너무 보라조리 몇 사람인거야? 매일 한번씩 바꿔주는거 같아요 무지티 컬렉션 나중에 한번 갑시다 그럼 제가 검정색깔부터 흰색깔까지 야 우리도 밥 BRRRR 저희 지금 잔치국수만 딱 뛰어갔어요 아 진짜요? 나도 배고픈데 안녕 잔치국수 이럴수가 잔닛 full 짜구 형이 형이 하고싶은 말이 머 River 저요 아민을 불려고 나 애교 부리려고 여非서 우리 애교 1탄 2탄 3탄 안 나와서 한번 하라고 합시다 1탄 일단 제일 약한거 애교 1탄 시작 약간 화가 좀 치밀어 오는 정도구나 시작 2탄 나 근데 이 공간을 어떻게 해 이건 좀 때리고 싶은 정도 3탄 시작 이거 꺼버리고 싶어 여러분 여튼 저희 자카르타 잘 다녀올게요 안녕 우리 보고싶다고 울지마요 알겠죠? 안녕 안녕 신나요 네